송중기가 영국 출신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결혼과 임신 소식을 전한 가운데 이들의 신혼집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중기와 케이티는 200억 원에 달하는 송중기의 이태원 자택의 신접살림을 차렸는데요, 이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규모는 180평이고, 현 시세는 2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중기는 송혜규와 결혼 1년여 전인 2016년 말 해당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당시 매매가는 100억 원이었는데요. 이후 송중기는 노후 주택이었던 기존 집을 바로 허물고 다시 지었습니다. 이를 두고 송혜규와의 신혼집으로 쓰일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었지만 송중기는 송혜규가 결혼 전부터 살았던 한남동 소재집에서 거주하다 별거한 뒤 이혼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송중기의 이태원 단독주택은 주위에서 유령 신혼집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송중기는 단독주택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웃 주민들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송중기는 2020년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매입한 토지에 고급 주택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진행한 도로 포장 작업에서 일부 도로 높이가 올라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용산구청에서도 경사를 높인 부분은 위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소속사 하이스토리 dnc는 사과의 뜻을 밝히며 시정명령을 받은 뒤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며 용산구청 측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도로 원상복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단독주택의 공사를 시작한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중기는 2020년 2월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송중기는 영화 로기완 배우 및 제작진과 회식을 하던 도중 KT 루이스 사운더스와 3년 정도 만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주택 신축 공사 시기와도 맞물립니다. KT와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주택 건설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